호빈이 죽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얘가 된 거예요 얘가 된 거예요 나의 차에 있는 거 나의 차에 있는 거 선생님! 미주가 약간 미주 말 안 들어요! 얘 비주얼 봐 이거 약간 뒤집었을 때 안 까면 된다고요? 됐어! 됐어! 안 돼! 안 돼! 안 돼! 나의 차에 잠깐만 어떡해 약간 계곡에 가면 아! 그 이끼! 야! 귀엽다! 위에 왜 떴지? 이건 그냥 보안판인데? 어? 네? 어? 위에 또 갈색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어? 이건 굶는 병이 아니에요 보안! 그럼 어떡해? 하나씩 골라서 넣어볼까? 하나씩 골라서 넣어볼까? 이거 이래서 봐 두 샷 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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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를 넣어 이거 넣는다고? 진짜로? 다크 초콜릿 한 조각 또 넣어주세요 딸기, 딸기 우유 이거 넣어 딸기 우유 우리 괜찮을까? 근데 좀 근데 약간 보라색이 왜 섞여있지? 한입부터 먹어봐요 한입부터 먹어봐요 이 한조각 한조각이 힘이 되나봐 저는 마카롱 아이스크림 어? 이거 선물 아니야 선물을 드릴게요 아이스크림 잠시만 너무 많이 해버렸는데 그렇게 하는 거 맞아? 맞아요 나도 이거 봐봐 키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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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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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지 왓더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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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맛은 있다? 아니 은비언니 거를 일단 먼저 할게요 그냥 토끼는 재미없잖아요 강해보이는 막 알통이 있다거나 오케오케 와우 뭔가 왜 약간 지렁이 같냐? 뭔가 하하하하 원영이도 토끼인데? 그럼 원영이는 엄청 길게 만들어 줄까? 다리만 막 우웅 왓게 긴 거야 원영이가 싫어할 것 같은데 약성? 땅땅땅? 왜 애기? 다 가져가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전화 전화 괜찮아 그럴 때는 담아 가지마 다 가져가라 괜찮아요 진짜 맛있는데? 응?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아무도 안 민지하게? 진짜 죄송한데 아무도 안 있으신데 지금 오실분도 아무도 안 있으신데 진짜 맛있어요 세원아 계란까지 완벽해요 어머 얘는 마늘하고 있어요 제꺼 맞혀보세요 약간 민주는 약간 이거일 것 같은 이거 맞아요 맞죠? 딱 봐도 이거 민주꺼야 이거 300 맞죠? 이거 300 맞는 것 같죠? 이거 300 맞는 것 같죠? 이게 300이거든요 이거 이게 300이에요 이게 300이에요 이거 맞죠? 이거 맞죠? 이거 맞죠? 아 아 아 아 아 나 왜 이렇게 떡이 돼버린 거야 난 할 수 있어 큰 걸 어떡해? 나 이거 휴지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다시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다 맞들었다 이거 섞어봐요 언니 오 색깔이 이때 많이 넣으니 왕촌 아주 그러니까 언니 언니 안 보이니까 어디로 오 잠깐만 민지아 너 불 끄고 뭐 하는지 아 지금 자 지금 초초초초초 응응응응응응 진짜요? 스크라베크가 없잖아요 채연이 형 오늘의 요리 MVP가 될 수 있을까요? 어 네 맛이 어땠나요? 맛이 어땠나요? 일단 되게 토마토 맛이더라구요 토마토 맛이었어? 보는거랑 뭔가 비주얼이랑 비슷했어요 요리야 고마워 원영이꺼는 팔다리가 다 부러졌던거 너무 길어가지고 조금 잔인해보이긴 했는데 짜자잔 원영이 부서졌어 여보세요? 왜 내꺼만 둘 다 다 있냐고 미얀데 탄거 아니라 초코맛 쿠키야 제일 맛있는 맛 쿠키로 해준거야 아 그래? 응 근데 니가 저번에 단속에 이거 탄거라고 보냈잖아 그렇게 하고 다시 만들었어요 김윤수 에이 김윤수 에이 야바덩 에이 야바덩 에이 야바덩 에이 야바덩 에이 야바덩 이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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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짜가 지났군요 괜찮나요 괜찮나요 조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가요? 야 나 알겠어 이제 어 한다 한다 하나 둘 셋 오 근데 거기 어디갔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야 맛있으면 될거야 중간중간중간중간중간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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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Ru 우리 애기, 어리, 어우, 안정적하다. 머리야, 이렇게 위로 자랐네. 내가 먹어보면 김치 중에 제일 자극적이야. 아주 매워. 설탕이랑, 아니, 이거 계란 맞추지 말고 맛보면서 계속 넣는 거 어때? 어, 짜, 먹었다! 내가 이거 안 돼? 빙긋, 빙긋! 빙긋, 빙긋! 야, 이거 왜 많이 넣어? 많이 넣어봐. 오, 나 너무 짜. 완전 짜, 진짜! 저희 김치는 나파롱 맛이납니다. 진짜요? 피전의 맛을 담은... 우와, 저거 진짜. 계란 치영 아니야? 아, 지영 한번 들어갔어! 아니, 이거 진짜, 대박! 그거 레몬던 넣어야 돼. 먹어볼까? 네. 오, 진짜. 팁핑크림에 넣어요? 언니! 여기 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 넣는 거야? 아니, 저도 돼. 오, 재밌게. 잘 끝나, 잘 끝나! 오, 훈다! 오, 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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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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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누르라. 아, 누르라! 아, 누르라! 이거 맞아? 몰라! 아, 알면서 난 몰라! 아, 이게 그때! 아, 졌어, 뭐야? 아, 이게 그때! 아, 졌어, 뭐야? 왜 이래? 안아주지 마, 으, 훈다! 난 이거 먹고 죽는 거 아니야? 야, 벚꽃이 다 나아주지 마 괜찮다. 잘 먹어야 할 거에요? 괜찮다. aches, Ground, 감사합니다. 이거 선택한 인정! 맞아, 맞아! 우리 이제 다음부터는 잘 먹을 수 있을 거. 맞아요. 다 먹으러 가죠 나도 사 먹으러 가죠 저희는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인데 이거 진짜 소질이 있지 않아요 당분간 막 하는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나 진짜 좋아하는데 아직 하고 있는 거 알지